자, 내가 빚은 3회 주여, 노동 후에 요노만잔이면 극락이 따로 없지. 과거 급제가 세상 제일 어려운 줄 알았는데... 음식도 보통 일이 아니구만. 여간 정성으로는 할 수 없겠어. 한 사람의 손이 다 한 사람의 입으로 가는 것이니 음식을 할 땐 절대 오토로 해서는 안 된다. 그게 제 소신이죠. 혹 내가 캐온 이끼도 어딘가에 들어간 거요? 그럼요. 아까 낮에 육수련회 때 썼읍죠. 자연의 모든 것에 이 귀한 쓰임이 있거든요. 편견이 그 진가를 보지 못하게 막을 뿐. 그래서 화가 났었나 봅니다. 이놈, 비록 천민이지만 제 음식은 결코 천하지 않으니까요. 이보게. 내 진정 미안하네. 진작 사과를 했어요. 저희들. 자. 따까리 통이여. 네. 어? 오... 오... 하... 서여탕과 황반 합쳐서 황탕이 나옵니다. 주지스님께 언지를 들었어. 오늘 나으리 아버님께서 오신다고. 직접 정성을 다하여 만드셨으니 그 마음이 분명 전해질깁니다. seguro. 정성으로 잘 울려드리던 이예요. 네. 저의 정성들을 위해 사람들을 살려봐야 합니다. 저의 정성들을 사과하라고 부를 축하했다고 합니다. 어떻게 생각해버리던 이예요.